anak-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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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국은 횡득입니다 영화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이, 옛날 오래된 소망이 있어서 제가 연극 연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카메라를 딱 고정해놓고 그렇게 찍었어요. 앵글도 좀 다양하게 잡고 그랬었으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잘 나오고 싶어요. 아니. 영화 현장에서 스텝으로 일했었는데요. 스텝으로서 일하다가는 계속 감독이 못 될 것 같아서 정말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카데미 지원을 하게 됐고 인생은 말이야, 이 산역살처럼 고통스러운 거야. 이 산역살처럼 인생도 꿈도 뜨거우면 뒤집고 노릇노릇 곧 앞두고 있지만 배우도 하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오빠 산역살사리 카드 줘. 자기들은 여자친구들이 이번 밤에 진주가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 31기 김은진입니다. 무슨 뜻이야. 자기 자신이 보석같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는 인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아 이런 사람 알겠다 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멜로티브로 표현하다 보면 오히려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혼랄란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노을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영상 일을 하면서 단편 영화를 계속 찍었는데요. 좋은 촬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카데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날이 춥고 길에는 얼음이 얼었는데 선생님 언젠가 제 걱정이 장점으로 빛날 날이 있겠죠? 조금 죽어서 먹었지. 나도 아프고 내가 먹었던 거 같아요. 정직한 거랑 상당히 좋은 자칫인데 너무 정직하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는 게 항상 생기는 거 같아요. 혼자 하는 거에 힘이 붙여가지고 어차피 힘들 거라면 좀 함께 응원해주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업영화의 촬영감독이 되기 위해서 현장 경험부터 쌓아왔는데 제 자신의 어느 정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같이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작품에 대해서 비판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떤 저에게 스승님들이 필요했던 거죠. 몇몇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너희가 우리가 네라티브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관객이 너의 영화를 호흡하길 바랍니다. 소통되는 영화를 맡기자. 현장 경험으로써 연춘은 완전 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주제는 정한 게 샐러드 볼이고 밑에 파스토스인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우들이랑 같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다퀴머들도 모두 출연해야 돼요. 기본적인 대사 같은 것들도 좀 있는 나름의 각각의 비중이 있는 역할로 출연을 하셔야 되고요. 동생을 배우고 있네요. 동양대 영국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문에서 연극 위주로 하다가 저는 고향 부산이고요. 서울 운 지 한 6년째 대가 됐고요. TVN 선명한 말로 크게 연출이 없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저 여배우입니다. 지금 화장, 메이크업 중입니다. 통일점이랑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배우를 했는데요. 여배우를 했는데요. 나 안 볼래. 나 못 볼래. 나 못 볼래. 어쨌든 그렇게 그렇다는 여배우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좋다는 모습을 잘하셨어요. 되게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았어요. 연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표현해내고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좀 감을 잡는데도 너무 힘들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또 잘해야지 스토리도 잘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이렇게 잘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연기를 딱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오 괜찮다. 그러니까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이 셀러도 보이고 거기에 이 여자가 핫소스로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워크샵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연출이었고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역할을 정하고 가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연출이 됐는데 워크샵이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제가 처음부터 내가 연출할 거야 하고 있으면 진짜 제 고집대로 쫙 끌고 갔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후회가 돼요. 이왕 연출을 했을 거면 좀 더 확실히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끌고 갔으면 좀 더 확실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는 이 영상을 마음에 들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저희들은 다섯 명이 다 탈락이야. 다음 워크샵에서 너희는 키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잖아. 가장 한심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문제는 헌팅 자체를 너무 시간적 제약이 많은 곳을 헌팅하면서 시나리오 넓이 갔어요. 트리트먼트를 보고서 장소도 막 치고 상황만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로케이션 헌팅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만에 기한을 주고 뭘 만들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거는 1박 2일은 또 처음 제가 기억하는 중에는 제일 힘들었던 촬영장인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만큼의 창의성과 얼만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는 계기 어쨌건 끝나고 나니까 얻는 건 있는데 어쩌면 선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그 아이디어며 쏟았던 이야기들이 그 부분은 모든 동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저희가 쓴 시나리오를 저는 장편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런 목심이 있어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약간 변태남? 야!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상심이 크신 분한테? 이미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태적인 성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변태성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좀 더 심하게 해서 가슴을 만졌어요. 촬영이 좀 중요한 영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놓친 게 또 촬영이라서 어느 누구도 찍으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사거리를 항상 찍어놓으면 그런 부분에 계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거의 다 있잖아요. 시나리오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정말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살은 다 같이 붙였는데 재미있대요. 시나리오는 재미있는데 너무 이게 블록버스터라서 5인 승인 차에 6명이 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찍으면 돼요 우리? 27시간 찍겠네. 타? 그게 가장 피크가 되는 새벽 4시쯤 그 이후부터 정원 오빠가 정말 그냥 자기가 연출을 그때부터 다시 맡았어요. 진짜 이 오빠 아니었으면 촬영을 다 찍긴 했을까 이렇게 멈춰 그랬잖아. 그럼 이거 해서 탁 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난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일단 기본인데 많이 돼야 되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그 드라마 지금 보라고 억지로 떠넘겨가지고 우리가 10분 동안 고통스럽게 지금 보고 앉아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한 게 배우가 이 차를 타는데 왜 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설명이 안 돼서 탔다는 자체가 배우로서도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너무 이게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없고 그랬다기보다도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긴 얘기를 시작을 했구나 과연 다 찍을 수는 있을까 이런 애초에 찍어야 될 분량을 많이 못 찍었어요. 사실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대부분이 저희가 넣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확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소리 안 들려? 생겼어 지금? 길거리에서 욱하면서 소리 지를 필요까지는 없잖아 저 남자친구다 왜 액션 컷 오케이입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같은 역할은 일단 메인 촬영이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시간도 없고 그래도 이게 크게 크게 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둘이가 이제 살았지 살다가 제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진짜 그게 의미가 없어. 네 이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꼰티라든가 이런 게 매우 즉흥적으로 저희는 현장에서 갖는 영화였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 좀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찍었던 걸로 네 그걸로 그냥 그럼 된 건가요? 네 된 거 같아요. 실례 실례. 실례 찍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만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잘 살아 이런 집이 복이 들어오는 집이야. 우와 들키가 아파 이거야. 지금 웃서신 사장님. 아니에요. 거의 애드립이잖아. 애드립이기 때문에 저것도 한꺼순이 좋을 것 같아요. 딸 수검. 딸 수검. 과금미 누나 이제 스크립터를 맡아줬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연출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단편영화를 찍었을 때는 스크립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크립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었고 알아서 되게 스크립터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제시간에 못 끝냈을 것 같은데 치열하게 막 싸우거나 다툼이 있지는 안 왔는데 그래도 막 서로 생각한 것들은 다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서로 서로 참고 견디는 상황인 거지. 결혼을 해야 되고 몰라서 그랬지만 인연이 없었거든요.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았으니까 아주 너무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 놀라웠어요. 섭외했으니까 여기 앞에 식당에서 찍으면 아 했어 섭외?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올게. 네. 괜찮은데? 아 맞히겠네 이거. 저희 한번 합시다. 아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사장님이 너무. 제사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지금 조상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요. 그냥 우리 가도 시간 없단지. 왜요? 뭐 마음에 안 내면 다시 가시죠. 막 끄러워. 저 진짜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발동이 또 걸려서 한 테이크만 더 갔으면 진짜. 진짜로? 야 이거 잘 지냈어? 오케이. 아 여기 잘해. 아 그래? 아 그래? 너 혼자 대본 있는데? 아 그래? 한 테이크 만에 촬영하셨던 형이랑 다른 스태프들이 오케이래요 그래서 아 진짜 민망하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았네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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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 끝났다.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 가장 큰 설정을 제가 안 보여준 상태에서 그 설정을 뒤집는 반전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설정이 나오는 거야 같이 당연히 그 반전 효과가 안 되는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어떤 부족한 부분 다 알겠는데 목적을 디테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완성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장면 보고 지나고 나서는 실망이 없어요 충분히 없고요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볼 수 있어요 아쉬운데요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티그가 튀고 이런 거 편집에서 튀고 이런 거 반성해야 돼요 어쨌건 저희는 이제 완성된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나리오 속에서 배우들도 저희가 다 출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다 비중 있게 출연했어요 그래서 스텝 일손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카메라 혼자 찍히고 있고 저희는 연기하고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희 여섯 명 다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아쉬웠고 다들 뭐 찍고 있는지 하면서 이러다가 근데 브레이크 걸고 다시 정리 한번 하고 다시 찍은 경우도 있고요 빡세요 빡세고 그냥 숨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좀 즐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스릴 있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지금 자신감도 그새 많이 떨어지고 일주일 사이 얼굴도 많이 급속하게 늙고 노화가 일단 조금 일단 재밌고요 기대하고 각오하고 좀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좀 그만큼 맞았 맞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제대로 왔구나 진짜 영화 한 작품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관통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되게 감동받았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를 섬세하게 봐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제가 공일학번인데요 1학년 때 막 작품하고 같이 동기들이랑 끝나고 술 먹고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재미들을 지금 다시 해보니까 너무 아직은 즐겁습니다 거의 판단 보류인 것 같아요 아 좋은 것도 같다가 또 아닌 것도 같다가 네 되게 극단적으로 힘들 워크샵을 함께하고 또 다른 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서로서로 봤는데 아 이게 상상보다 너무 진짜 가혹하고 아 여기 이제 다닐 때 만만하게 다닐 땐 아니구나 이런 거는 정말 막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워크샵 주제는 유유상종입니다 좀 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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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렇게 빼자 기빈이가 진짜 예술가답게 뭔가 코드를 심어 로케 아직 안 정하셨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저는 일단 저기 역할 편집자 배워가고 있고 연기만 자꾸 시켜요 아직 아직 40초에 안 됐나? 30초에 안 됐나? 30초에 많이 안 됐네 그냥 찌개 네 왜 안옵겠네 왜 안옵겠네 수고하시다가 물을 벗겨주고 싶고 매일하고 물에 여전히 아쉬움을 막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끝까지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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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1기 분기들과 즐거운 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싸움일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싸움은 도움이 되는데 화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같은 어떤 인명을 가지고 영화를 하겠다고 만났으니까 같이 서로 좀 토닥이면서도 또 그다음에 선의 경쟁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보고 자기 색깔을 찾으면서 자기 영화에 대한 그런 중심을 잡으면서 계속 1년 동안 같이 버텨나왔으면 하는 그런 크리틱 하거나 하기 전에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어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 하시지 않을까? 제가 너무 거기에 풀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잘해야지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상처받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두 좋은 좋은 사람들 같고 나중에도 긴 시간 같이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색하게 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열하려면 확실히 치열하고 좀 그걸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31기 동기 모두 영화를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벼운 즐거운 거 이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한테 배울 점이나 주고받을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되고 끝까지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각자 마음속에서 잘 만든 작품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기들아 안녕 어 우리 만난지도 열흘 정도 됐네 반갑고 앞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것도 2년이니까 평생 동안 같이 재밌게 영화 얘기하고 술도 먹고 그런 식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평생 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응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까지 나 일부러 가 누가 앉아 쓰고 있어 빨리 와 이쪽으로 가는 거 제대로 가겠으면 개구리 두꺼이 펜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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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